우리 파리를 다녀오신 언니 이쁜 집! 내가 다시 왔어요 혼자! 내가 혼자 왔어요 어! 바뀌었어! 이렇게 바뀌었다고? 오! 멋진데? 너무 오랜만이야 베드포일 지금 뭐해요? 여기가 진짜 잘 먹었나? 응 여기가 진짜 잘 먹었나? 어 응 짤짤해 졌나봐 응 눈에 감사드립니다 입장에 감사드립니다 짤짤해 졌나봐 짤짤해 졌나봐 응 짤짤해 졌나봐 너무 웃겨 이거 그거였어 너무 웃긴다 어어 거기서도 봤고 맞아 그 뭐지 테이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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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는 거지 어 네 거기 티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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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걔는 얘는 조금 뭐고 이게 테이블티 근데 상상 이거 생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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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뭔가 다 어우 먹을줄 몰라 애기맛 아니야? 먹을줄 몰라 아예 Toby가 도착하고 오늘 밤에 오셔서 오늘 밤에 오셔서 오늘 밤에는 오는 날 아 그치 거기 그럼 안가도 돼요 너무 뉴욕같은 건물이죠? 근데 이렇게 찍으니까 이거 왜 갑자기 플로리다야? 약간 느낌같이 어 컬러가 앞에까지 딱 좋았는데 다른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너무 높이 더 추워지 맞아맞아 날씨도 쨍해하게 그렇게 나와 너무 좋아 귀엽다 이런 거 또 사고 싶잖아 이거 귀엽다 또 귀엽다 흰 티셔츠 그런가봐 애기들꺼 민지 흰 티셔츠는 또 다 열어봐야 될 거 같지 않아? 뭔가 예쁜 게 있을 거 같아 뭔가 예쁜 게 있을 거 같아 응 아 레몬 라벤더 나 이해하죠? 이 풀떼이 있어? 있어? 응 어 이거 사줘야 될 거 같은데 남자 사이즈 있으면 아 이런 거 보고 할 수 있다고? 아니 요거 그런 거 음 매주톱으로 요거 만들면 그러네 유세츠 스마트 사이즈 그리고 프리미엄 카쉬 네 프리미엄 카쉬 프리미엄 카쉬 프리미엄 카쉬 아주 다시의 얼굴이 굿 외국 안에서 고마도 예쁘다 고마도 예쁘다 그러나봐 그러나 봐 폭무가 예쁘지 않나? 그니까 나도 이런 거 이런 저기가 좋아 응 그치 고마냐 480원 2종을 사고 싶은데 이게 무슨 종이냐고 벨트? 그거보단 좀 얇지? 지난번에 아니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나 이거 원해 1,300불? 나 이거 원해 내 알프스트리에 잘라준다 그러는 거 아니야? 구멍내주겠다 그러는 거 아니야? 만들어줄게 이거 여름에서 좀 고민했었는데 찰까 그러다가 이거 너무 예쁜 거 같은데 그래서 그때 조금 고민하다가 말았는데 이거 그냥 이거 두 분이 짠같으면 하는 거야 응 별로 아무리 없는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Bella 백불이지 이렇게 진짜 빈티지를 하나 사고 싶은데 양팔이 떨어져 나갈듯이 사서 가야 되는 거 아냐? 어떡해 저... 얘 귀엽다 요즘에 그러더라구 꿀쑥고무랑 막 나 이거 차야되고 물이 없었으면 어떡하지? 이 스트리트 쉐프를... 내가 그거 보냈더니... 이 스트리트에 있는 스트리트에 있는 스트리트에 왔어요! 이번에는 파리에서... 아예... 스트리트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스트리트에 있는 스트리트에 있는 스트리트 오! 이거 볼래! 옛날 거 맞아 응 우리 먹을 때 됐어 너무 탐스러운데 켄에 들은 거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네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네 어! 자리 괜찮을 것도 같고 아 나 여기 진짜 여름 후에 처음이에요 또 이거를 기록을 남겨야죠 이렇게 해놓은 게 너무 예뻐 컬러가 이거 벨 눌러야 되지? 이렇게 해서 딩동 음 이런 색깔 너무 예쁘다 좀 찍어볼까 이 영상이 너무 맛있게 bones 그건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다행히 그 분이 계속 놀다 보고싶지만 어떤걸로 해볼까요? 3시간으로 할까? 언니 집으로 1.2.2.3 2.3.2 6.5 7.5 8.5 9 9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